다음은 오늘 부산에서 열릴 각종 행사들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47회 어버이날 행사 우리 기쁜 먼 훗날이 오전 10시 부산시민회관에서 열립니다. 우리 기쁜 먼 훗날을 주제로 성장과 결혼, 자녀 양육, 노량화 가정을 표현한 샌드아트 공연과 함께 100세 어르신 4분과 가족들을 초청해 가정의 중요성과 행복한 노후 생활에 대한 의미도 전할 예정입니다. 부산 콘텐츠 마켓 2019 개막식이 오늘 오후 5시 백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립니다. 국내 최대 영상 콘텐츠 거래 시장으로서 오는 10일까지 사흘 동안 전 세계 50여 개국, 천여 개 업체가 참여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